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미국 대선이요 이게 뭐 정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뭐 엎치락뒤치락 어제 저녁 다루고 오늘 아침 다루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 금융시장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정말 뜻밖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금융시장은 트럼프에 친화적이고 환경이나 이쪽은 바이든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시장이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왜 오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문가 모르신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결국 다른 요인이 압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나스닥 지수가 거의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84%가 올랐으니까 이건 뭐 랠리도 이 정도면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개별 종목들 기준으로는 수십 퍼센트 오른 종목이 속출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억지로 근거를 찾으면 좀 이따가 이제 바이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나스닥 시장은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업들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거든요 이걸 저희들은 네트워크 독점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독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가장 쓰는 국민 메신저가 있잖아요 카카오톡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라인 메신저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라인을 쓰는 적이 많았었어요 해외는 라인 국내는 카카오톡 이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인 것부터 보니까 해외에 계시는 이제 유학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셨거나 혹은 뭐 이제 출장을 가신 분들도 다 카카오톡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됐죠 왜 그런가 카카오톡에서 단체로 여러 일들도 하고 여기 자체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국내와 연관을 계속 맺고 해야 되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정보통신 기업들은 일종의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자는 쪽에서 있는 게 바이든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몇몇 정보통신 기업들하고 상의는 안 좋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뭘 규제하냐 이런 쪽에 있는 좀 약간 자유방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당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그랬던 게 바이든 후보 당선 때문이 아니겠냐 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런 해석들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였다는 셈이 된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지킨 거에 그래도 굉장히 큰 희망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드리자면 이거 이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저는 경제분석가니까 빨리 경제 얘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중치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법 하원은 예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만들고 심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것은 그래서 보면 매번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총무하는 낸시 펠로시가 계속 하원의장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은 하원의 권한이 좀 크고 상원은 법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런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상원에서 찾게 된다면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주 공약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기업들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상원을 저렇게 공화당이 깎게 되면 일방통행 못할 거다 법으로 규제는 못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 코스피가 또 관심에 초점이 됐는데 하루에 2.4%가 뛰어올랐고요 특히 왜 올랐나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1조 1,300억이나 순매수를 이 역량으로 환율이 얼마 전에 1,150원 근처까지 잠깐 갔었잖아요 어제 장중에 50원까지 갔는데 오늘 종가가 1,126원 이틀 사이에 물론 어제 후반부터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당하는 걸 보면 우리 경제는 안타깝지만 미국 정치도 알아야 되는 해외 뉴스에 민감한 나라다 대외 우주도가 너무 높다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특히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 특히 미국 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부스트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의 주가도 많이 오르겠네요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데가 바로 녹색 성장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또 다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청정 인프라 분야 이렇게 되면 벌써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또 뭐 LNG도 좀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쪽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 1년에 5천억 부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제 이렇게 600조, 아 6천조 맞네요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 600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2035년까지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해서 발전의 100%를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모든 건물은 탄소중립 건물로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 이거 이제 완전히 바로 처음 그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도 또 좀 이야기를 해서 도로, 철도, 다리, 녹지 등 청정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철도망에 대해서도 또 기대들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추진되고 있었던 그런 정책들에 비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만일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고 가정한다면 큰 변화가 이쪽에서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여전히 우위로 점화하게 되는 선거 결과다 보니 아무리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하더라도 독점적 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긍정적 나스닥에 대한 신호를 줬다라고 주셨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여소야대, 그렇죠?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나뉘어지고 그게 결국은 삐걱거리거나 경제에 조금 부정적 신호를 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미국은?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경기순환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난 한 50여 년 동안에 대통령 1년 차 경제성장률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직전 대통령 성장률보다 그 이후에 바뀐 대통령의 성장률이 낮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야기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지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는 일은 카터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두 명뿐인데 둘 다 그 재임기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 쇼크, 특히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 대사관에서 인질 구출하려다 실패했던 것 그리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걸프전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느냐와 관계없이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져서 인기가 떨어진 측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점수를 많이 잃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은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어려운 경제를 물려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격변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여서야 돼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의견이 굉장히 갈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전국을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관측되기 때문에 직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보다 그 다음 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소수에 불과하더군요 물론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건 올해가 너무 나빠서 그런 거지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물려받는 경제 여건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그로 인해서 어떤 정권 이항이나 또 안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 갈등, 심지어 폭동 얘기도 나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2000년이 그랬습니다 2000년 당시 엘고어와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소송까지 가고 소송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방대회원에서 다행히 고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고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율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패배였는데도 승복했거든요 승복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복해주는 덕분에 사태가 진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었던 이후 두 달 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6% 그렇게 극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악의 사례를 제가 들고 온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실현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공포는 있다라는 정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000년 크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해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할 정도로 호황이었는데 이미 그 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 다음 해 2001년 성장률이 1%로 1년 만에 성장률이 3%랑 깎이는 경제가 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부재하에서 두 달을 사실상 보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보해라라는 압박이 양쪽에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나는 공식적으로 플로리다한테 이긴 사람인데 내가 왜 양보하냐가 된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자가 되는 선거였던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보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과정에 가고 아무리 최대한 내년에 대통령이 무조건 일단 임명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하원에서 선출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간다는 건 나라의 큰 위기를 오히려 추려할 수 있으니까 재판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최대한 법원이 빨리 추진을 해서 그게 내년 취임식 전에 모든 일정이 끝나도록 추진을 할 텐데 일단 각 지역에서의 어떤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도 수용할 경우에는 거꾸로 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원체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계속 자기가 우편 투표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밑자락을 깔아뒀죠 깔아뒀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놀라지 않았는데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2000년처럼 충격을 받지 말라는 답도 없는 거죠 역으로 2000년은 정치가 경제에 그만큼 악영화를 끼쳤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스스로가 경제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경제적 악영향도 읽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빨리 승복하지 않을까 경제로 인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 꿈이 꿈인가요? 꿈과 희망? 이렇게 되면 조정의 주식을 사야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었다라면 아직은 애써 태어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 우리 코가 석자잖아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긴 하던데요 어떤 부분은 그게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의 완화 국제자유무역의 증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향상으로 이어질 거다 다른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다 맞는데 다 맞아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어디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을 비롯한 외교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민주당 대통령들이 있던 시절이 대북관계 강경 노선들이 부각됐던 시기들이 참 많잖아요 아니면 오브마처럼 전략적 인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든지 그럼 정말 더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죠 일단 오바마 때는 자기 코가 석자라고 저희들이 부를 정도로 미국 경제가 고점에서 한 4% 정도 성장이 마이너스가 났던 참혹한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간섭을 안 했다고 친다면 그 전에 있던 카터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 모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관련되어 있는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기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인권을 중시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보다는 다른 쪽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 지정학적 여건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안 좋다 그러나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산 물건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 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커졌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관세 분쟁이라든가 보험무역주의로 가기보다는 특정 기업들이 불합리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그러니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핀셋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하원이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일단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됐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보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또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재점검하는 그런 약간의 냉각 관계랄까 무척 길고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태프분들 실무부서에서부터 다시 짜서 올라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일단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는 미국 관계 우리 대미 관계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긴 한데요 WTO 중심의 세계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무시하기도 하면서 차기 사무총장의 우리 유명히 후보를 밀면서 유럽과 중국을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 후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FTA를 했던 정부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프타 혹시 기억나시죠? 네 나프타 기억나죠 북미자유무역력자 캐나다, 멕시코 그걸 추진했던 건 부시정부였는데 추인하고 통과시키고 추진했던 건 클린턴 행정부였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서 놓고 본다면 자유무역 쪽에 좀 더 그래도 친화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WTO라는 체제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처럼 판을 흔들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미국 내에서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닌 오히려 상당히 진보적인 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제가 봐서 이런 불평등한 무역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판을 깨려는 듯한 또는 흔드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많은 분이 문자를 주시고 계십니다 7321님 방송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경제도 삶의 일부분처럼 녹아들게 만드는 듯합니다 하루하루 배워가고 얻어가미 정말 큰 방송임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해봅니다 저도 지금 홍춘욱 센터장님으로부터 무척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 reactor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몇 달까지 arrives 2.3 의중 대푸OP 20 아멘